그 이강길이 대선 5개월 전인 2021년 10월 경향시민 뉴스버스하고도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하고 사실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내용이 그때 뭐였죠? 그러니까 이강길 씨가 아니 대검 중수부에 2011년에 제가 가서 이런저런 이 사건의 실체 다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 자기는 거의 쫓겨난 상황이니까 대검 중수부에 가서 다 얘기했다. 조우영이 대출 커미션 용역비로 준 것도 얘기했다. 그런데 수사를 안 하더라.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향신문하고 뉴스버스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은 그래요? 그런데 왜 수사는 아니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경향신문하고 뉴스버스 기사를 쓴 거죠. 썼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검찰은 이강길을 또 불러다 몇 번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데? 이강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는데? 니네가 이거 지어서 쓴 거네? 이렇게 하고 압수수행의 영장을 발부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대선 공작 프레임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강길은 그러니까 21년도 대선을 앞두고도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영에게 대출 알선료 준 것 등등을 다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오늘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2021년 10월, 11월에 대장동 자금체 조우영과 대장동 최초 시행업자인 이강길, 이강길 씨 이 두 사람이 민주당 측 인사를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마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지지율이 더 나오거나 그랬을 때일 거예요. 아마 2021년 10월은. 그러면 이 분들이 민주당 인사를 만나고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만났을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 인사를 만났을 때의 얘기. 그리고 지금 정권, 윤석열 정권 검찰에 가서 하는 얘기. 하는 얘기가 다르다. 계속 바뀝니다, 말이. 그래놓고 자기들이 예전에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한 말은 그때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기자들한테 한 말도. 그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저 기자가 지어서 쓴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말이 사실 그렇게 검찰에서 얘기를 했다면 그것 때문에 그 기자들은 압수색을 받은 거죠. 더군다나 MBC 송구민 기자 같은 경우는 경향신문에 있었던 일인데 저랑 처지가 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직장에 있었던 일인데 새로운 직장에서 황당한 일을 당한 거죠. 그분들의 말 때문에 조우영과 이강길의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는 말 때문에 언론사와 기자들이 예전에 썼던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었던 대선 후보에 대해서 그런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는 그건 기자의 직무유기겠죠. 그럼요. 그걸 한 걸 가지고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요. 야,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대잖아. 그것뿐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걸 가지고 지금 검찰이 기자 개별 자퇴까지도 압수수색을 했으니 참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아니, 이게 조우영, 이강길이 사실 오히려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 사건을 그냥 공작한 거 아니에요?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시각은 이강길, 조우영이 움직인 것도 어떻게 보면 김만배가 있고 김만배가 배후, 그리고 신앙림이 협조자, 그리고 민주당도 협조자, 김만배를 중심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만배가 이런 이유는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론조작을 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지금 수사에 들어간 거죠. 야, 그런 식으로 하자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럼 거기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게 기사를 쓴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뭐 저 박철민 씨인가요? 그 조폭, 조직폭력배, 현금 따발 20억 사진 해가지고 내가 이거 이재명 측한테 건넸다. 그거 지금 최근에 엊그저께 실형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대장동 구분.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의 구분. 그거 사실상 이재명이라고. 그거 녹취록이 없는 걸로 다 판명이 됐고 저희 뉴스타파가 녹취록 1325쪽 다 공개했는데 그런 워딩은 단 한 줄도 안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428억,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은 428억인데 이거는 그냥 이재명 측 지분이다라는 게 작년에 남욱과 유동규가 석방되고 나서 박군 진술에 기대서 한 건데 정작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희가 얘기한 건 아니 그럼 수사를 하려면 다 해봐라. 그것도 수사해보고 정말 대선의 여론조작을 위해서 후보 바꿔치기, 당선자 바꿔치기를 하려고 특정 세력과 특정 세력이 배우거나 공모하여 그랬는지 공정하게 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죠. 그런데 지금 모든 수사는 그때 당시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하게 한 것.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한 것. 딱 이 사안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딱 그 반대거든요. 방금 얘기하신 완벽하게 정반대의 사례인데 그러면 사실은 정말 공정하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특정 후보에 대해서 유리하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 불리하도록 보도를 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보도를 했어요. 조선일보가 그 당시에 쏟아낸 양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거기도 조선일보도 압수수색하고 관련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 기자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하고 공식선거법 위반 재판받을 때 그 화려한 법조인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 쌍방울이. 그걸로 그때 그 난리가 났었고 기사가 연일 쏟아졌잖아요. 지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북송금 사건으로 바뀌어 있어요. 변호사비 대납은 쥐 두 새도 모르게 없어지고 대북송금으로 바뀌었는데 대북송금 그마저도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나를 회유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나를 회유해서 엊그저께인가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부지사를 만났던 김광민 변호사, 접견했던 김광민 변호사의 얘기는 검찰이 나 무죄로 해준대. 아니면 형량을 대폭 강경해준대. 라면서 회유를 해서 본인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술한 거다. 조만간에 내가 이걸 비망록 형태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검찰 수사는 저희 뉴스타파가 죄수화 검사 시리즈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불러다가 특정 사건에 진술을 연습을 시키고 한명숙 전 총리의 모의 이증 사건이랄지. 특정 사건에 허위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연습을 시키고 잘하면 밥을 사준다든지 전화를 하게 해주고 못하면 혼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저 얘기가 사실이라면 특수부 검사는 2011년 대검 중수부 때나 지금이나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수사 조작이죠. 허위 인터뷰가 아니라 본인들이 허위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허위 인터뷰라는 허수아비, 유령 같은 단어를 이 다섯 글자 안에 지금 대한민국이 두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허위 인터뷰를 하는데 저희가 인터뷰 전문을 또 공개했잖아요. 허위 인터뷰라는 걸 검찰이 어떻게 증명하죠? 그거를? 대검 중수부에 수사 무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건데 우리가 보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대검 중수부 수사 무마 없었고 얘는 수사 대상 아니었어요. 검찰은 딱 지금 말밖에 없어요. 말로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의 보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어찌 됐든 이번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영과 대장동 대출에 대한 봐주기가 있었다면 혐의점을 잡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런데 아마 보세요. 또 삼천포로 갈 겁니다. 이분들은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라 그런데만 일가견이 있어요. 나이스한 수사는 못하고 아니 뭐 변호사 대납 사건을 대북 송은 사건으로 바꾼 것은 정말 중국의 변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수법이네요. 아무튼 형량을 협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법이에요. 저희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나 가능한 일이고요. 한국에서는 불법이니까 이완영 부지사하고 그런 식의 만약에 형량 감형 협상을 했다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법에 조촉되는 거죠. 위법한 것이죠. 아무튼 이강길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기자들한테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 본인과 제가 최근에 통화를 못해서 제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지금 연락이 오질 않는데 그렇게 계속 언론 보도가 나와 있고 이강길 씨의 진술이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기대서 경향신문과 뉴스버스에 대한 압수수행영책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강길 씨 경찰의 진술 조사와 피의자 신문 조사를 공개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2014년에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셔라. 그렇죠. 봐야죠.